2번 문제는요. 2021년 11월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맨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아, 일치하지 않은 건요. 한글로 된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순통이 틀만한 문제인데 자, 한글이 있으면 한글부터 먼저 가는 거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지 마세요. 1번 읽고 올라가서 찾고, 2번 읽고 올라가서 찾는 순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1번을 읽는데요. 이때도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단어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빨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11살 때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이건 답은 없어. 근데 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숫자가 그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11살 때 이거 하나라 라이트 형제, 첫 비행,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점부터 이렇게 흘러갈 때 When she was 11, 11살 때 보이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11살 때. 자, 그녀가 was told at, 대절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를? 라이트 형제 나왔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뭐예요? had a phone, 날았다. 첫 번째 비행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럼 1번은 맞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살짝 내려서 2번을 보니까 비행 수업을 듣기 위해 파리로 가야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단어가 뭐예요? 쌤은 파리. 파리를 가야 했다. 파리. 자, 근데 혹시 파리가 아닌 다른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비행 수업. 혹은 듣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일단은 쌤이 파리를 한번 찾아갈 건데 파리를 갈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눈으로 훑는 거예요. 훑으면서 보이는 바에서 파리가 있으면 체킹. 그리고 여기. However, 그러나 she had to travel. 그녀가 이동해야 했대요. 파리로. 어, 파리로 가야 했다. 자, 트래블이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파리로 가야 한 건 맞아. 근데 왜 가? 뭐 하기 위해서? Take flying lessons. 아, 비행 수업을 듣기 위해서라고 대놓고 써있으니까 2번도 맞네요. 오케이, 넘어가. 자, 3번입니다. 국제 조종사 면허를 딴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 뭐 할 거예요? 이 일치 불일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최초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 최초인은 first입니다. first. 그래서 first black woman.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어딨냐고 쭉 갔더니 1921년 그녀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최초의 black woman이 되었습니다. 자, 흑인 여성인데 뭐 해? to on. 얘들아, 땄어요. 뭘 땄어요? 국제조종사 면허를 땄어요. 오케이, 3번.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4번입니다. 유럽에서 에어쇼에 첫 출연을 했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쌤은 유럽 그리고 에어쇼. 에어쇼의 첫 출연이래요. 그것도 좀 체킹해봐. 자, 그럼 얘들아 유럽이 있는다고 봤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 있다 있다. 어, 그럼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에어쇼도 있어. 어, 유럽과 에어쇼 있으니까 아, 이거 4번이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왜? 꼼꼼하게 해석해보시면 자, end 앞에서 끊어집니다. 이게 한 문장, end 뒤에가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럼 봐봐. 그녀가 또한 공부를 했어요. 뭐를? Flying Acrobatics가 뭐냐면 여기 고개 비행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개 비행을 유럽에서 아, 유럽에서 뭐랬다고요? 고개 비행을 공부하고 연구했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아 뒤에 보실 거 뭐예요? 1922년에 뉴욕에서 잠깐 에어쇼에 첫 출연을 했는데 그게 첫 출연을 했어. 이게 첫 출연하다예요. 근데 에어쇼 했는데 어디에서? 유럽이 아니라 뉴욕이죠. 아,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 정답은 4번이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다음 세대가 비행의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할 때 다음 세대인 Next Generation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 하고 봤더니 여기 있죠. 자,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의 5번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캐치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아, 이게 오답을 낼 때는 두 문장을 end로 연결시켜서 긴 한 문장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기의 단어는 다 넣었지만 막상 유럽이 아닌 뉴욕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문장을 잘 끊어서 해석해 주시는 연습도 필요하겠죠. 단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또 23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께 시청해 보세요. 안녕. 우리 뵙겠습니다. tabii eBay. 안녕. 생각이 Catch a boat. 모르如何여дел. 수ί remember. 생각이 안 돼. 새 haber. bash a qu tinha. operations any. 여기서. America s. 하니까 근대懂. apons met putin. Moreover, 개NHbuki. Verdiene. qué gather. 있는데 eleven.